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보면 좀 말이 격한 표현이 자주 나오네요.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 같은데 윤석열과 안철수 연대는 무례한 발언이다. 국정운영의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답게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을 가끔 이렇게 털어놓는데 당권 경쟁이라는 것이 본래 장악하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격렬한 일종의 전쟁이나 경쟁이나 투쟁이 불가피하긴 한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윤심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가지고 실체도 없는 윤핵간, 윤 대통령적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표현이죠. 이런 것을 그냥 선거 사기질 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박수를 받겠습니까 윤핵한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대단한 거죠.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안철수 후보의 윤핵간과 윤안, 윤 대통령과 안 후보 연대 관련 발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과 아울러서 안철수 후보에게 엄중히 경고해달라는 뜻을 여당 지도부에게 전했다. 굉장히 강하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 되면 격노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조금도 이게 손색이 없을 정도네요. 안철수 후보가 윤심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을 전하며 추가 공세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에 선거 개입은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씨도 옛날에 배가족께 얼굴이 정치인답게 이렇게 바뀌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낼 수가 있지만 이번 발언은 굉장히 강력하네요.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선거전에서 윤안연대를 앞세우는 등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지지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 돌을 넘어 물의 극치라고 언급했다. 이런 빌미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한 점도 없지가 않죠. 윤심 이런 문제를 나경훈 씨를 차라리 그냥 완주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물밑작업을 했으면 훨씬 더 소프트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많이 고민을 했겠죠. 나경훈 씨를 중간에 그냥 꿇어 앉히는 과정에서 이제 윤심 논쟁이라는 부분이 격화가 됐지 않습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당 전당대에 끌어들여서 유난연대의 운우란과 극히 비상식적인 행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심의 100%가 김기현 후보라는 말을 한 의원도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통령과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뇽하다고 욕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쨌든 대통령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당의 당대표를 원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나경훈 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극구 변명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윤심이 작용해서 나경훈을 중도에 하차시켰다 이렇게 되게 받아들이잖아요. 실제와 관계없이. 아무튼 간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여당의 당대표가 선출이 아주 격해지구나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공정한 당대표 선출 과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다운 일부 가운데서는 단식을 하면서까지 반대를 하고 또 책임다운으로 구성되는 일부 단체에서는 격렬하게 그렇게 반대하고 지난번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을 선책한 국힘당의 여당 당대표 경선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의원들이 무슨 변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심 많고 탈이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 과정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그 자체가 뭐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100%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힘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 과정을 맡기는 과정이나 나경원 씨의 중도 하차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안철수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겠죠. 어떤 간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경쟁 좀 합시다. 애들한테 얼굴도 좀 들 수 있게 선거가 공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랑 뭐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공정경쟁을 해야 된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한 뒤에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죠. 특히 이렇게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하고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사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이번에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유난연대 국정운영의 적이고 국정운영의 방해꾼이다 이렇게 아주 격렬하고 과격한 발언을 보면서 한 번 더 유난연대가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제발 이번만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상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당대표 경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벌써 첫 단추를 끼우는 걸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대표 경선을 맡기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도 일부에서 반대를 할 건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가운데 상당히 당의 미래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지금 몇 분은 또 단식을 할 정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연 씨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낙선될 뻔했잖아요 지금 4.15 총선의 그런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면 20% 이상 정도 될 정도로 득표수가 이동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여군 체육관에서 열렸던 그런 장소에서 정진석 씨의 개표 창간인이 다행히 투표지 분류기 오류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조금 조작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본인이 직접 겪었잖아요 정진석 씨도 60년생이고 대통령도 60년생이고 나도 60년생입니다 정진석 씨는 고대 사학관과 사회학관과 나왔을 거예요 오선위원이죠 다들 사는 거 보면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도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지금 까발개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가 그냥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라고 표현하죠 낙선될 뻔했는데 똑똑한 개표 참관인 덕택에 그냥 당선된 사람인데 그런 걸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 과정을 일임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지금 황소그름님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당대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는 요식에 불과합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당대표를 정해놓고 요식 절차를 밟는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이런 투표와 함께 표를 그냥 전산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참말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저분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 다음이 뭡니까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니까 문제가 참 큰 거죠 참 국힘당도 참 대책이 없는 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당하고서도 상황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